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3학년도 사월학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는 캐스트로 따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캐스트 카테고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여러분들이 약했던,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잘 공부하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암치료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A는 감마선이야. 그렇죠?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면 액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갈이 강하다. 감마선 1번입니다. 2번, 물 밖에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수면에 가깝다. 빛이 굴절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되게 정교하게 잘 표시해놨네요. 원래 물체를 보려고 하면 최소 2개의 빛이 이렇게 사람 눈으로 들어와야 그거의 연장선에서 빛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떠보이죠? 그렇죠? 떠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굴절현상이죠. 그래서 이는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 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수면에서 빛이 굴절하여 빛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빠름으로 굴절. 다음. 간섭 문제인데요. 피점 같은 경우는 실선과 점선, 즉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세간섭입니다. 피는 상세간섭이 이러한 지점이야.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큐. 큐는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죠. 그렇죠? 마루마루. 마루마루가 만났으니까 더 큰 마루, 즉 보강간섭을 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위상이 동일하게 만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위상은 틀렸다. 예약.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R점은 지금 골골이거든요. 현재 골과 골이 만났지. 그런데 잠시 후에는 마루마루가 오지 않을까? 그럼 골골, 마마. 골골, 마마. 그래서 물결파 간섭에서는 변이가 크게 출렁출렁되는 부분들은 보강간섭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R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틀렸다. 예약. 답은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봅시다.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은 뭐죠? 질량수의 총압이 위에 있는 수치의 총압이 보존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양성자 개수인데 이게 전화량 보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고등과정에서는 저게 양성자 수의 총압이 보존된다고 해도 맞는데 대학과정에서는 양성자가 다른 물질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2 더하기 2는 1인데 이게 3이죠. 이게 1 더하기 1인데 이게 0인데 이게 2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3.2 메가전자볼트 정도 나왔네요. 3.27 얘는 12.1 메가전자볼트. 얘가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결손이 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X인데 여기도 지금 X니까 이게 3, 2가 될 것이고요.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더하기 1이겠네요. 그렇죠? 2 더하기 1은 3이죠? 2 더하기 0 더하기 1이겠네요. 이게 수소겠네요. 그렇지? 자, ㄱ,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덩어리가 작은 거, 원자번호가 작은 애가 큰 애가 됐죠? 이런 것들을 핵융합 반응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양성자수는 X랑 Y. 양성자수는 여기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이게 양성자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질량결손은 나의 서가 더 크죠? 그렇죠? 가의 서가, 나의 서가 작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ㄱ, ㄴ, ㄷ이 되겠어요. 핵반응 문제였습니다. 5번 가봅시다. 5번! 자, N은 1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N은 2로 떨어진 애들, 또는 1에서 2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N은 1로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얘들이 다 자외선 계열이죠. 그렇죠? 자외선, 자외선. 그래서 A에서는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냐? 아니, 자외선이에요. 알겠죠? 교육청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1번으로 떨어지면 자외선,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인데, 2번으로 떨어진 애들은 7번 이상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 자외선이기 때문에, 발목 계열이 무조건 가시광선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힘들어요. 알겠죠? 참고하도록 하시고. 여튼, A는 가시광선은 아니죠. 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 보다 짧다. 자, 방출되는 빛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광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자로 설명을 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광자에너지는 HF 또는 람다 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랑 B를 보면, A랑 B를 보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더 큰 광자가 방출되는 거고, 그러면 파장은 짧은 광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물론 그 광자는 퍼져나갈 때는 파동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파동성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 보다 짧다. 맞는 말이 되겠죠?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2번과 1번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C의 에너지는 A에너지에서 B에너지를 빼면 되니까, A에너지에서 B에너지를 뺀 거, 이게 4, 2, 0. 그렇죠? 4, 2, 0죠? 이 녀석이 HF, 그러니까 진동수는 H분의 4, 2, 0.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ㄴ, ㄷ, 정답. 됐어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